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벌꿀, 떠먹는 벌꿀이라고 제가 되게 궁금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그런 게 되게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예전 몇 달 전부터 되게 인기가 많은데 벌꿀을 이렇게 먹는 거 그거 보면서 저 벌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미엘, 미엘샵, 지마켓에서 샀습니다. 지마켓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린랩. 크린랩이 있어요. 갑자기. 크린랩. 모든 가정에 다 있는 크린랩이 있고요. 냄새.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네요. 아카시아 꿀이 되게 연한가봐요. 제가 아카시아 꿀 비누를 쓰는데 아카시아 꿀 비누를 쓰는데 그것도 꿀같이 생겼는데 되게 연해 색깔이 일단은 당도가 얼마나 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먹었었던 그저께 제가 먹었었던 것보다 딱딱해요. 그저께 것보다. 그저께 말랑했잖아. 온도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온도 차이네요. 소리봐 꿀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꿀이구나. 어제 꿀보다 진짜 달아요. 어제 꿀보다 달아요. 진짜 그 말대로 개꿀이네요. 진짜 개꿀입니다. 음. 어제 꿀보다 달아요. 아니 이빨 안 아파. 이빨에 근데 끼이네. 근데 제가 단골 좋아해서 괜찮아요. 어저께보다 달다. 음. 음 맞다 꿀맛이 이랬어. 맞아 맞아. 아니 어제 꿀은 떠먹는 용으로 만들어졌나봐. 어제 꿀은 일단 크래커에 올려서 먹겠습니다. 전 단골 좋아해서 근데 안 씹혀요. 꿀은 쇠숟가락 먹으러 먹는 거 아니라고 왜?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먹겠습니다. 꿀 발라서. 음. 맛있네. 영양분이 파괴된다고. 진짜? 또 꿀. 크래커에 찍어먹어도 맛있네요. 스폰 속여버리기. 안 돼. 야.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스폰이 들어오겠냐? 당구 스폰이 들어온 거는 당구 스폰이 들어오는 거네. 인정하지.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벌꿀 회사에서 저한테 스폰이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부터드립니다. 사장님. 또 먹어 볼게요. 벌꿀. 어 진짜 단해요. 근데 어제 먹었던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먹는 거는 제가 단 걸 좋아해서 저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단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돼. 아니 기드 응 응 응 응 귀돌이 저 원래 잘 만들거든요 잘 만드는데 이거는 산 거예요 저 귀돌이 엄청 잘 맨날 만들어요 저는 진짜 맛있는데요 귀돌이 홍영기씨 쇼핑몰인데 어딘지 까먹었다 나 맛있네 나는 저는 되게 맛있는데요 단골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되게 맛있는데 야 그런 말 쓰지마 까뿍이 야 그런 말 쓰지마 까뿍이 뭔 소리야 아니 뭘 쓰셔만이야 나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그런 말 쓰지마 음 맛있네 저는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아니야 온 더 온 더 온 더 플로우인가 온 더 플로우 아니 한번 찾아봐 그냥 홍영기 쇼핑몰 하면 나올걸요 온 더 플로우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카시아 향이 나냐고요 네 나요 음 아카시아 향이 나네요 아카시아 껌 아카시아 껌 이라고 안 웃긴다 아카시아 껌이 향 나요 아카시아 껌이 향 나요 아카시아 껌이 향 나요 아카시아 껌이 향 나요 많이 먹으면 안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겠어요 제가 벌써 이렇게나 먹었어요 이것만 먹고 또 마지막 후기 알려드리면서 유튜브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되게 벌꿀 먹방 보면은 유튜브에 되게 벌꿀 먹방 되게 많아요 벌꿀집 먹방 되게 많은데 이거 막 먹고 막 막 달다면서 먹을게 못된다 너무 달다 먹을게 너무 못된다 말도 안되는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안한걸로 치자 얘들아 이거 안되겠다 나 이빨이 아프다 이거 망했다 야 이거 갖다버려 못먹겠다 야 나 이거 안된다 다른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을 준비한거는 일단 제가 첫번째로 크래커에 발라먹어서 그런진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제가 단걸 너무 좋아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단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단걸 좋아해서 종합검진에서 종합검진으로 나왔는데 며칠 얼마전에 종합검진했는데 약간 단게 안좋다고 나왔어요 저한테 당뇨는 아니구요 혈당이 살짝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단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진짜 막 미친듯이 사가지고 막 미친듯이 먹고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아무리 꿀이라고 하지만도 어쨌든 과한거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먹은 벌꿀은 미엘 아카시아 허니콤 이라는 벌꿀입니다 미엘의 되게 맛있어요 저는 되게 맛있고 그리고 다른거에 막 딸기나 이런거에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저는 원래 딸기에 설탕 찍어먹거든요 근데 너무 단거 유의하세요 여러분들 딸기에 꿀 찍어먹어도 될 것 같고 우유랑 딸기랑 꿀이랑 해가지고 그 딸기 주스도 먹어도 될 것 같고 네 전 단걸 되게 좋아해서 어쨌든 벌꿀은 몸에 좋긴 하지만 과한 복용은 언제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저의 어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꿀의 후기 제가 좋아하는 벌꿀 항상 항상 궁금했어요 이 벌꿀의 맛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다 먹었지만 다 먹었지만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떠먹는 벌꿀 다른 약간 약간 검은색 벌꿀이에요 이 금방 제가 먹은 벌꿀이에요 좀 다르게 약간 이 이거예요 떠먹는 벌집 케이크 이거 이건데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단걸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걸 좋아하시거나 꿀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둘 다 먹을만해요 둘 다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벌꿀 먹방의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edu riot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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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